이 밀뚝을 딱 잡는 거야. 이렇게 잡아서. 이렇게. 약간 달림을 주면. 바싹, 바싹. 그렇지. 한 번에 짝 안 되네. 그래? 응. 그래도 해봐, 내가 잡아줄게. 이렇게 앉아봐. 잡을 때 이렇게 잡아봐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때. 응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때. 응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아이고. 아이고. 이 영광 생이가 정말. 아니, 가르쳐주려고 그러는데.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. 거기서 사랑 싸움 그만해. 내가 가르치주려고 잘하네. 아이, 아이. 아니, 그러면 안 돼요. 딱 잡아서 팠거든요. 어, 샀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면 돼. 어, 샀다. 응, 그러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열이 잡아요. 열이 잡으면 안 되고 열이 잡아서. 그냥 앞으로 맥살 잡아, 맥살 잡아. 이렇게? 네, 바닥을 대고.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이건 초보자가 아니야. 이건 초보자가 아니야. 아, 재미있어. 하도 소리를 질러서. 어머, 너무 잘해. 논에서 사건 사고야. 나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. 어우, 잘하시네. 하자. 어머, 나 너무 잘해. 어떡하지? 나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하나, 둘. 그렇죠. 내가 뭐 어쩐다 어쩐다 해도 다 또 내가 가르쳐주신 대로 잘하네. 응. 아, 아. 아, 아. 진짜 이거를 이렇게 넓은 걸 어떻게 해? 아, 아. 농부들 고생한 거, 곡식 귀한 거. 우리가 설거지할 때 밥풀 많이 나가지 하지 말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응. 아유, 힘들어. 그만해. 밥 충분히 해 먹을 것 같아. 그만. 언니, 우리 노래할까? 우리. 어, 야. 아, 나 농부야 말들어. 아, 나 농부야 말들어. 점마치킨 논팸미가. 아, 나 농부야 말들어. 아, 나 농부야 말들어. 점마치킨 논팸미가. 반달만큼 남았네. 예사롭지 않네. 오. 못하는 게 없으시네. 동명광에. 동명광에 빨리 추천해. 조용히. 나 그때 주부가 열찬 스페셜에도 나갔었잖아. 어, 그랬어? 상한경 거 불렀 때 이랬어. 어? 뭐 불렀 때? 강물은 흘러갑니다. 제삼 한강여 밑에. 어, 뭐해? 어, 뭐해? 어, 뭐해? 어, 뭐해? 아, 뭐해?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했고. 사랑을 했고. 우리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. 으아, 으아, 으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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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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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요번에 새삼 느낀 게 참 진짜 다재다능하구나 어쩜 그렇게 끊임없이 많이 배우고 또 잘 알고 잘 하고 놀랐어요